대전역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 대전 지하철역을 이용할 경우에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줄구로 나오십시오. 그러시면 서대전 공원이 있고 그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윤창중이가 여러분에게 보수 우파가 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충청권 국가중심세력의 총궐기대회로 치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셜 게스트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입장권은 무료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신 분은 모두 모두 모여서 충청권 대한민국 국가중심세력 총궐기대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도서 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에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대 나는 정치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건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